잘 지내요? 잘 지내요? 당신은요?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?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? 오늘 밤을 뭐 할 거예요? 영화 보려고 해요. 어땠어요? 괜찮게 한 것 같아요. 어땠어요? 괜찮게 한 것 같아요. 오늘 뭐 할 거예요? 특별한 계획 없어요. 오늘 뭐 할 거예요? 특별한 계획 없어요. 저 따라가도 돼요? 당연히 되죠. 저 따라가도 돼요? 당연히 되죠. 지금까지 제 말 이해했어요? 죄송해요. 마지막 부분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?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? 네, 어떤 건가요? 뭐 하면서 지냈어요? 대학교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.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요? 남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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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준인